서울시의회와 국회 입법조사처가 상호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지난 11일 서울시의회 의장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양중욱 서울시의회 의장과 이내역 국회 입법조사처장 등이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시의회는 입법조사처와 주요 사안에 대한 연구와 세미나를 공동으로 마련하고, 정보 교환은 물론 인적 교류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협약식에서 양 기관장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지방분권 강화의 필요성의 뜻을 가치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소통 역시 증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